허삼비자비 빠빠 입니다 자 아까 꿀 보던 거통 인데요 계상에 지금 보니까 예 천여왕을 여기에 왕대 말고 천여왕을 심어준 것 같은데 천여왕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되었는데도 없어서 천여왕을 하나 넣어 주려고 합니다 천여왕을 넣어 주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또 왕대 속에서 나왔다가 또 왕대에 들어가고 이렇게 하네요 여기 또 들어갔다가 거꾸로 못 놓으면 죽는 수가 있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흘렀는데 이 통에 그래서 천여왕을 한번 넣어 주도록 해 보겠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거꾸로 잘 못나오고 있네요 거꾸로 못나오는게 죽는다 여기 나왔습니다 여기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그냥 잘 받아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궁금하니까 한번 바로 볼게요 이쪽 안으로 들어갔죠 여기는 아니고 여기 있는 문자로 여기 들어왔기 이거 지금 여기 여기 이쪽으로 들어갔면 눈이 나고 잘 안 보이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자 여기 있는데 아무 거리낌 없이 잘 다닙니다 누구도 쳐도 안 봅니다 자 일단 잘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두고 그러면 이제 교민만 원이 남았습니다 자 들어가자 여기 있지말고 자 이쪽으로 불 따로 가라 퍽하면 다친다 자 다치고 다치고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아 힘들다 자 지금 전에 조금 시간이 됐는데 애들이 천우왕이 나갔다가 아마 교미하고 못 들어온 것 같아요 저기 안 보지고 접 됐는데 내가 말한지 접 됐거든요 접 됐거든요 접 됐다면 보름 이상 된 것 같아요 자 화산피탈 빛바빼이었습니다 정리해주고 마칠게요 안녕 고맙습니다